타이거입니다. 오늘은 중독 영단어 필수편, 회화단어 필수편, 필수단어 24페이지에 있는 단어들입니다. 백팩, 백팩이죠. 백팩. 배낭이죠. 배낭, 배낭을 쥐고 걷다. 배낭, 뒤로 메는 가방. 이 스펠링이 A이면서, A이면서, A 발음이라는 것은 이 발음이 이렇게 표시하는데요. 이게 A가 두 개입니다. 뒤에 A의 강세가 있는 거에요. 그래서 백 이렇게 발음을 하는 게 좋아요. 백, 이런 식으로 백, 백팩입니다. 백팩, 백팩. 그 다음에 벌룬이죠. 벌룬. 모음이 두 개가 있으면, 모음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연속으로 있으면, 당연히 이제 길게 발음하라는 뜻이고, 강세도 있다는 얘기에요. 벌룬입니다. 벌룬. 풍선이죠. 풍선. 그 다음에 뱅크. 얘도 A이면서, A 발음이 나네요. A가 두 개입니다. 그래서, 뱅크에요. 뱅크. 뱅크. 이렇게 발음하면, 훨씬 더 멋지게 발음하는 게 됩니다. 그 다음에 배스킷볼이죠. 배스킷볼. 배스킷볼. 배스킷볼은? 배스킷은 바구니고요. 바구니에 공 넣는 거, 농구입니다. 배스킷볼. 그 다음에 드레스. 드레스. D 다음에 바로 R이 나왔죠. 이게 이제 자음자음인데, 영어에는 의 발음이 없다고 있습니다. 그래서 드레스가 아니라 드레스입니다. 드레스. 연속해서 발음하는 거예요. 드레스가 아니라 드레스. 어쩔 수 없이 여기는 의 라고 썼지만, 원래는 영어에는 의 발음이 없어요. 그래서 드레스입니다. 많은 게 이제 트리죠. 트리. 트리가 아니라 트리. 크리스마스 트리라 그러죠. 크리스마스 트리. 크리스마스 트리. 이렇게 의 발음 안 넣었어요. 의 발음 아니에요. 그리고 트레인. 트레인이 아니라 트레인이죠. 트레인. 그게 바로 이 T와 R 발음이 붙은 거고, D와 R 발음이 붙어서 드레인입니다. 드레인. 드레스. 드레스. 드레인이라는 단어가 되어있죠. 드레인. D랑 R 발음 붙고, T랑 R 발음이 붙어서 의 발음 없이 나는 소리. 연습하면 돼요. 트리. 그 다음에 트레인. 그 다음에 드레스입니다. 펜이죠. 펜. 펜. 선풍기란 뜻도 되고, 가수, 영화배우의 펜도 되고요. 이 A로 스펠링이 되어 있고, A 발음이 나면, A라 그랬죠. 뒤에 A가 두 개의 연속이 발음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, 뒤에 A의 강세가 있습니다. 그래서 펜입니다. 펜. 이렇게. 그 다음에 핑거. F 발음. F 발음. F는, F 발음, 뭐 알죠? 그죠? 욕할 때 하는 그 발음이에요. F, 음해할 때 그 F 발음이에요. 그래서 핑거. 핑거. 다 할 수 있습니다. 핑거. 아주 쉬운 발음. 핑거가 아니라 핑거에요. 핑거. 그 다음에 키친입니다. 키친. K 발음이죠. K 발음. 키, 키읔 발음이에요. 키친. 그 다음에 치킨입니다. 얘는 이제 CH 발음이에요. CH 발음. CH 발음. 치킨이죠. 치킨. 이게 이제, 이렇게 쓰나? 아, 갑자기. 발음교육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. 치킨이죠. 치읍 발음이죠. 치읍. 우리나라 발음은. 키친. 치킨입니다. 헷갈리는 발음 써놓은 거예요. 일부러. 키친은 부엌이고, 그 다음에 치킨은 닭이고요. 그 다음에 키튼은 아기 고양이입니다. 키튼, 아기 고양이예요. 키튼, 아기 고양이. 키친, 부엌, 치킨, 닭, 키튼, 아기 고양이. 헷갈리죠? 자꾸 발음하면 돼요. 키친, 부엌, 치킨, 닭, 키튼, 아기 고양이. 한 번 더 해볼까요? 시작. 키친, 부엌, 치킨, 닭, 키튼, 아기 고양이. 일부러 헷갈리는 발음을 연속으로 해서 발음 연습하게끔 제가 책을 이렇게 구성을 시켜놨습니다. 이 책은 암기하는 영상이 따로 있습니다. 그 영상도 보고 같이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. Thank you. Have a good day. 아 참, 구독과 좋아요. 감사합니다.